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제25대 임금 철종까지 472년의 방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 역사적 사실을 연, 월, 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서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역사성, 객관성, 그리고 불량면에서 그 유래가 드물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빈번한 침략과 크고 작은 위기에도 500년의 역사가 오롯이 지켜질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자취 규범인 구현동 향약이 시작된 남전마을. 이곳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천사라 이름 붙여진 이 사당은 어떤 분들을 모시고 있는 걸까요? 이 비에 그 단서가 남아있습니다. 사당이 정비되기 전에는 이런 비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표면을 보면 이런 흠집이 많이 가 있죠. 흠집이 방치되어서 거의 묻히다 싶어 했던 것을 남천사 사당이 정비되면서 이걸 뒤뜰에 이렇게 다시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 자체로는 참 초라하죠. 사실 사당도 참 초라한 것이고 이분들이 했던 행적과 비교를 한다면 여기 있는 비나 사당은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데 우리가 이런 현장에 와서는 이런 외형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숙종 2년인 1676년 처음 세워진 남천사. 지난 2000년 도지정문화재가 되면서 새롭게 단장을 한 건데요.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원모당 김우진과 함께 물재 안이와 한계 손옥록을 기리고 있는데요. 정읍의 선비였던 안이와 손옥록. 이들이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주역이었던 겁니다. 전주사고가 임진왜란 때는 1592년 임진왜란 실록을 보관하고 있던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가 외적의 화마에 소실되고 전주사고만 남게 되지요. 유일하게 남은 실록을 지키기 위해 정읍 내장산행이 결정되는데 자신의 가소를 이끌고 이 일에 자원한 이들이 정읍의 안이와 손옥록이었습니다. 순백의 종이를 조심스레 펼치자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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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인 1592년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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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전주에 있던 관원들은 경기전과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 어진과 조사원 실력을 피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6월에 정읍 내장산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듬해인 1593년에 내장산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어진과 실록이 다시금 일본군의 침략의 위협에 처해지는데 어진과 실록이 충남 아산을 거쳐 강화부까지 옮겨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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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의 기사는 1592년인 임진년과 그 이듬해인 계산연의 기록을 뜻합니다. 맨 첫 장을 보시면 1592년 6월 22일에 실록이 전주부를 떠나서 정읍현 내장산 은봉암에 이렇게 옮겨진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인물로는 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 도사 최철견 도사 최철견 삼례철방 윤길 참봉 우이길과 유인이 있겠고 옮겨진 실록과 어진을 지켰던 수직했던 인물로는 정읍의 선비인 손옥록과 안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을 지키는데 왜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의 도움이 필요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 부산을 시작으로 파상적인 공세를 이어가며 단 20일 만인 5월 3일 한양을 점령하고 선조는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비난을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조선왕조의 본양인 전주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환한 경기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참봉이 바로 오이길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전 동편에는 세종의 명으로 추가로 설치된 실록각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있던 실록이 지켜졌기에 조선 전기의 역사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지역하고 달리 전주는 실록뿐만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진과 실록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라감사였던 이광이라고 하는 전라관찰사가 소집을 하게 되죠. 그 소집에는 당연히 경기전 참봉이었던 오해길과 유인을 포함해서 당시 전주부 판관이었던 권수라든지 삼례찰방이라든지 관계인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오루였던 전주 우이길이 선주에게 올린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나온 대책은 실록각 아래 땅을 파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까지 파놓았다가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못잡힌 외적의 몸에서 성주 사고의 실록이 나왔다.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땅에 묻을 수는 없죠. 그래서 피난시킬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전 참봉인 오이길과 유인이 직접 장소를 물색하는데 길이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며 험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읍의 내장산을 주목하게 되죠. 거기에 당시 대찰이었던 내장사의 주지 희묵대사와 승병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읍 내장산은 최적의 장소로 꼽혔을 겁니다. 그래서 설사 외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장산의 승량 의병승 이었죠. 희묵이라든지 의병승 들의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도 있었고 또 정읍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리적으로 전주라고 하는 공간과 유기적으로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험중한 지역이긴 하지만 전주하고의 연결 통로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외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기 가능한 그런 거리적인 요건도 고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초 유일하게 전란에 피해가 없었던 땅이 바로 전라도였습니다. 당시 전라 관찰사였던 이광은 도내에서 수만 명의 대군을 모아 한양을 향해 진격을 하지요. 하지만 경기도 용인전투에서 어이없는 대패를 당하면서 그가 이끌던 전라도의 상황도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전라 가명이 있던 전주를 공략하기 위해 외군은 무주, 금산 등 전라도 동북 방면으로 화력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외적의 공격 앞에 철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전주성. 경기전 참봉, 오이길 등의 힘만으로는 태조어진과 막대한 분량의 조선왕조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던 상황. 이에 정읍에서 가솔들을 이끌고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안이와 손옥록 이었습니다. 모두 60여 상자에 짐을 싣고 외적과 세간의 눈을 피해 새끼를 정읍 내장산을 향했던 사람들. 125리. 49km를 한숨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내장산 품안에서 1년 18일 동안 번갈아 숙식하며 조선의 역사를 지켜냈던 구조로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실록을 복원했던 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그 장소를 찾기 위해 지난 2015년 발굴 조사에 나섰던 김미란 연구위원. 정읍 내장산 정읍 내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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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이곳에서부터 계단을 따라 100m가량을 걸어가면 용구람이 있다는 효시가 보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발굴한 용구람 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용구를 있고 용구를 옆에 이렇게 암자가 있었던 터가 되겠는데요. 이 터의 규모는 발굴 당시에 초석이나 적심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확인되었던 기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축의 기단 길이는 한 620cm 정도 그리고 단축의 길이가 한 400여 cm 정도여서 최대치를 잡더라도 건물의 평수는 한 요즘 평으로 8평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깎아지는 듯한 벼랑 끝에 당시 내장사에 딸린 암자 가운데 하나였던 용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구둘 시설이 확인된 암자 터였습니다. 구둘의 형태는 일자형이었는데 5줄이 확인이 됐고요. 그 한 줄의 규모는 길이가 한 400여 cm 정도 그리고 폭이 3시에서 한 50cm 정도. 그래서 촘촘한 구둘이 이렇게 시설되었던 매우 인상적인 그런 건물지였습니다. 정읍 내장산이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했던 이유를 이곳에 올라와 보니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수행과 기도를 위한 장소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을 용구람. 그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왕의 일기인 일성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읍 현관이 가서 살펴보니 영은사, 지금의 내장산은 정읍현의 동남 12km에 있고 절의 서쪽 3km쯤의 용구람의 예터가 있는데 겨우 6제곱미터이며 정상구의 끝에 있고 길이 돌고 돌아 나무꾼들도 왕래하지 않은지 이미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곁에 석굴이 있는데 3, 4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자는 사라졌지만 바로 옆에 있었다는 석굴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질을 발굴하면서 이곳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새참도 여기서 먹고 점심도 여기서 두시락으로 이렇게 해결을 한 공간입니다. 꽤 넓은 이 동굴은 한동안 조선왕조실로 보관토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적절치 않았던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이라고 하는 특성상 매우 습하거든요. 습한 곳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물기가 계속 촉촉하게 배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곳의 지류를 보관한다는 것은 그래서 습도 조절이 용이했던 그런 암자의 실록을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4번을 바뀌는 동안 이 깊은 산 속에서 경계를 서며 실록을 지켰던 정읍 사람들. 용구람까지 가는 길은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곳을 노가며 무려 370일 동안 번갈아가거나 혹은 함께 조선의 역사를 지켜냈던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 손옥록은 56세 나이였습니다. 수직 책임자 격이었던 참봉 우이길은 37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용구람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실록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곳, 은적암입니다. 은봉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탐방로가 생기기 전에는 길을 돌아 암벽등반을 하듯 올라가야 했던 곳입니다. 문헌 기록에 은적암은 용구람에서 볼 수는 있지만, 가히 바라볼 수는 있지만 오를 수는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 이곳이 은적암이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늘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주변이 다 이렇게 봉을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고 하늘만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숨을 은자를 써서 은적암 또는 은봉암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다녔던 그 길이 저렇게 계곡처럼 보여지는 저 곳이 되겠습니다. 저 계곡을 따라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하면 이곳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발굴하는 그 행위보다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접근했던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던, 몹시도 힘들었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매서운 바람과 추위는 물론 수많은 인원이 인의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을 천란 당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켰던 걸까요? 물제, 안희 선생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64시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며 조선의 역사를 지켜냈던 그 힘의 원천이 궁금해집니다. 안희의 경우에는 집안의 실록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세종대의 전주사고에 실록을 봉환하러 내려왔던 인순부윤 안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안희 선생의 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희 선생은 안지 선생의 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손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사실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실록에 대한 어떤 인연을 들었을 그러한 집안의 환경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희 선생은 실록 봉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것은 여생의 마지막을 실록을 지키는데 조선의 역사를 지키는 데에 다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인 한계 손옥목 선생의 묘소는 그 사당이 있는 정읍 칠보면에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에서 실록을 지켜내고 이곳마저도 위험에 처하자 실록을 호종하며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함께하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바쳐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우리의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그 이름을 올린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조선 전개 역사를 잊고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두 분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조차 이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우리 후손들의 무지의 소치다. 늦었지만 교과서에 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읍 시민과 전라북도 차원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알리고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내장산 국립공원 안쪽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자리한 기념비. 조금만 시간을 내서 비위 안에 담긴 글을 읽어본다면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합심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고장 내장산으로 말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희 보다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바친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유산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억할 때 의병장 중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만을 기억하는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지켰던 안희와 손옥록의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투의 승리보다도 부족할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의 공 또는 실록을 지켜냈던 전라도 선비들의 의미 또는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인식되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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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